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테슬라 코리아에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 코리아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최근 테슬라 코리아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전기차 주행거리가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입니다. 표시 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인데 지난해 테슬라 코리아의 매출은 1조 천억 원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완성차 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외국 브랜드로 국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르노삼성 자동차나 한국GM 등은 반도체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현대자동차 비아는 거래처 다변화로 올 상반기 안에 반도체 공급을 원상태로 복구시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반도체 대체 소자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현재 매우 높은 만큼 현대차는 범용 반도체를 다른 완성차 업계나 협력사와 공유, 교환하는 수압 전략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아는 흰형 전기차와 완전 변경 신차 등을 지난해 전략적으로 출시하며 탄탄한 수익 구조를 만들었지만 반도체의 영향으로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반도체 공급 차질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3분기 월평균 생산량이 20만 대에 그쳤지만 올해 1월은 24만 대로 올라온 만큼 3분기에는 정상 수치인 월 27만 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본격적인 주주 환원을 시작했습니다. 메르츠 금융지주는 지난해 단기 순위익의 10%만 배당하고 앞으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선다고 발표한 직후 1, 2, 3차에 걸쳐 자사주를 무섭게 매입했습니다. 주주들조차 공시를 확인하며 주주 환원 제대로 찢었다며 넋을 놓을 정도로 사들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는 폭발적으로 뛰었습니다. 5월 17일 1만 6,550원이었던 메르츠 금융지주의 주가는 올해 1월 14일 5만 5,900원까지 237.8% 폭등했습니다. 올해는 메르츠 금융그룹 3인방과 SK텔레콤에 이어서 KB금융지주가 1,500억 원, 미래에서의 증권이 1,470억 원 기부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이어 카카오가 3천억 원의 자사주 소각을 알렸습니다. 카카오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969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자사주 소각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가장 확실한 주가 부양 정책으로 꼽히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인색했는데, 책임 경영과 주주 권리가 강조되는 투자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증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목을 빈번히 교체하는 개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횡보하는 장소에서 회전율이 높은 개인들의 수익률이 되레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잦은 거래를 반복하는 단타적일수록 수익률을 지켜내기 어렵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 고객 200만 명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평균 수익률과 하위 10%의 수익률 격차가 40%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 투자자는 증시 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플러스 수익을 내며 선방한 반면에, 하위 10%는 최근 석 달간 30%의 손실을 기록할 만큼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10.35%가 하락했습니다. 수익률을 가른 결정적인 요인은 투자자들의 회전율이었습니다. 이 회전율은 투자자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얼마나 빈번히 종목을 교체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베이 코리아를 3조 4천억 원에 인수한 신세계가 서울 여의도 IFC 몰 인수전 본입 차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값만 4조 원을 훌쩍 웃도는 대역급 매물 수상을 위해 또 한 번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다만 본입 차례에 참여한 경쟁사들의 인수 의지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최종 인수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세계가 지난해 이베이 인수에 따른 유동성 확보에 나선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팅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자 신세계는 지난해 옛 르넥스양스 호텔 부지인 강남 역삼력 부근의 센터필드를 소유한 이지스 자산운용의 펀드 지분 25%를 3천6백억 원에 사들인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7년에도 코엑스몰 인수에 성공하며 코엑스 스타필드로 재개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가 인수전에 끝까지 참여한다면 여의도 IFC 투자도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공모주 일반 청약을 하는 곳은 5개 업체입니다. 어제 퓨런티어가 공모주 청약을 시작했고 오늘은 VC와 스톤브리지 벤처스, 하나금융스펙 21호가 공모주 일반 청약에 착수합니다. 이어 17일 풍원정밀도 공모주 일반 청약을 시작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처럼 역대급 흥행이 될지 성공이 주목되는 가운데 올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부담 등이 IPO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어 이달 공모 청약에 나서는 기업들의 흥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철회도 공모주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말 수요일 예측에서 경쟁률이 50대 이래도 미치지 못해 상장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최근 가장 중복받고 있는 리오프닝 종목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전체 시장은 연준의 조기 강력한 긴축 우려감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등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면서 좀처럼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을 끌고 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반전될 조짐을 보이자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지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리오프닝 종목을 선별하는지가 중요한데 선별 기준은 역시 실적과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오프닝 종목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극단적인 피해를 본 종목들이 많아 적자가 지속되면서 실적에 근거한 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자라면 업종 내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투자 포인트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에 근거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려고 해도 리오프닝 종목은 아직도 고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많아서 결국 이도한 종목들 중에서 최근 실적 개선이 확실히 진행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 포인트를 구체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에도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수급상 또는 어떠한 이외에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지속 중인 종목을 선별해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됐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기간 및 외국인의 순매수가 최근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으로 한정해서 선별하신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리오프닝 중에서도 선별적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좀 좋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첫 번째는 강원핸드입니다. 강원핸드의 경우 지난해 역시 적재를 지속했지만 적자폭은 크게 축소했고 올해는 컨센서상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영업시간 확대, 영업면적 확장이 가능해져서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 개선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부 규제는 과거 채용될 이후 강화되었던 것인데 테이블 개수 제한 그리고 영업시간 단축을 명령한 바 있지만 2020년 코로나19조 인해 영업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이 두 가지 규제를 풀었고 최근 12월 30일 근 10년 만에 카지노 사업장 확장이 허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핸드는 2020년 실적을 최바닥으로 지난해 적자폭을 줄였고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적 고성장이 기대하는 종목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종목입니다. 카지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작년 최고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021년 연초 대비 하락한 상태로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의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의료와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주로 해외 명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사상 최고였는데 특히 해외 4분기에는 해외 패션, 국내 패션, 리빙 등 패션 부분 내 모든 카테고리가 고르게 성장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감안한다면 올해 역시 무난한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만일 위드 코로나가 조기 실시된다면 현재 부진한 화장품 부분에서도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점은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인데요. 최근 5개 년간 최저 PER 평준 배수가 14.7배였는데 현재 주가는 12월 선행시태 기준 PER 11.3배 그리고 PBR 1.3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이 가포란 고성장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역대급 저평가 수준한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밸류에이션 수준은 높지만 수급 상황이 매우 양호하게 진행 중인 화장품 내 다크우스와 할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영업이 256억 원으로 혹자 전환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좀 크게 밑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 400억 원 정도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컨텐츠 대비 46%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에도 실적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종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국내 점유율 보유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화장품 업종 내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중에서 강원앤드, 하이트진로, 신세계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